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서는 어제 산불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어제 낮 2시쯤 기장군 일광면의 한 농경지에서 불이 나, 농지 5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화재 진화 과정에서 인근 농막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,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어제 낮 3시 반쯤엔 기장군 철마면 한박산 4부 능선에서 불이 나,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농막 1개동과 임야 2천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,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에 탄 농막에서 시작된 불이 산쪽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